고맙습니다 열펑팀 머만들입니다. 오늘 우리 고객님 시컬펌을 할거에요. 여기는 볼륨을 주고 뿌리를 살려서 이 부분은 약간 지금 좀 짧지만 사이드뱅식으로 하고 시컬펌 굵은 시컬펌을 할거에요. 아쿠아프루틴 A로 샴푸하고 식품 방치했다가 나왔어요. 이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한 다음에 아주 간단한 요즘에 핫 이슈죠. 피카에 미친연합 모발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피카에 C3에다 아쿠아프루틴 A 세펌프를 넣었어요. 넣으신 다음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펌젤을 넉넉히 도포해주세요. 자 요렇게 하셔가지고요. 제가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연합 들어가겠습니다.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. 열처리 10분 후에 미친연합 들어가겠습니다.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 지금 C3로 했더니 어때요? 많이 늘어지죠? 네 그렇지만 머리는 단단해졌어요. 이 상태에서 저는 피카에 C1 PHE 9.5 짜리에요. pH 9.5 그러니까 강곱슬용 펌제죠? 거기에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쉽게 쉽게 연합 보세요. 어렵게 보지 마세요. 자 C3로 1차 연합 후에 저는 pH 9.5 짜리 강곱슬 펌젤을 도포하고 있습니다. 분명 이 머리는 염색으로 인해서 손상이 된 모발이거든요.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영재를 걷어내주시고요.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. 어때요? 윤기가 막 올라오면서 색깔도 예뻐지죠? 거기에 모발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. pH 9.5 짜리가 들어간다면 늘어져야 되거든요? 근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. 네, 자 이렇게 장치한 후에 샴푸하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자 피카에 연화는 쉽습니다. 네, 미친연화 9.5 짜리로 연화 보고 있습니다. 피카에 장점인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.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. 얇게 길게 떠주시고요. 자 피카에 13mm 위에서 아래로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숨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.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넷 됐죠? 그 다음에 또 글러브가 90도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빼주시면 뿌리가 많이 살아요. 네, 피카에 트리플입니다. 피카에 트리플입니다. 피카에 트리플입니다. 피카의 장점은 더블입니다. 자 17mm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. 네, 피카에 트리플입니다. 피카에 트리플.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신 다음에요. 자 피카에 32mm에요. 32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. 45도. 자 이 상태에서 90도 됐습니다. 자 우리 피카에 장점이죠? 자랑, 덮개 아이롱을 딱 집어주세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? 쭉 올리시는 거예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. 자 여기 놓으신 다음에 피카에 트리플 볼륨 주는 거예요. 피카에 덮개 아이롱은요. 여러 개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 끝이 다 들어가시면 끝뜸을 들이신 다음에 다려주시고요.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자 손잡이를 돌려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바퀴 돌려주세요.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를 돌리시는 거예요.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. 자 32mm가 나와요. 그런데 32mm, 오늘 32mm로 제가 할 거예요. 이렇게 시컬펌. 예 어떠세요? 예 도너츠, 예쁜 도너츠가 생겼죠? 예 피카는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. 요렇게. 다른 일반 원권, 짧은 원권은 다섯 파팅으로 나누는데요. 피카는 세 파팅으로 나눠서 움직이겠습니다. 일단 우측 파트 먼저 할게요.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한번 놓으시고요. 너무너무 쉽게 자랄 수 있어요. 예쁘게. 자 일단 22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. 자 끝까지, 끝까지 수분 한번 이렇게 건조해 주세요. 자 다시 한번 할까요? 수분이 많이 남아 있죠? 네 이렇게 끝까지 천천히. 예 이렇게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. 와인딩. 시컬펌 할 거예요. 굵은 시컬펌. 22mm입니다. 네. 여기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. 예.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? 그냥 톡톡톡 튀어 올라오죠? 네.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네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다려주기. 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요. 이번엔 어떻게 해요? 돌돌돌이에요. 돌돌돌. 자 두 번. 자 놓으시고. 네. 자 이렇게 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수분이 건조되면. 벌써 다 건조됐죠? 네 옆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32mm입니다. 22mm 하신 다음에 저는 32mm로 다시 한번. 네.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. 우측입니다. 자 수분 건조 한번 해 주시고요.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. 그럼 수분이 건조되고 있죠? 네. 수분이 건조가 되면. 그 다음에 그냥. 이렇게. 저희 피카는 첫 뜸이 없거든요. 천천히. 자 근데 층이 있으니까. 질감 처리에서 층이 있으니까. 천천히. 여기도 2초. 여기도 2초. 2초.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피카의 원권 아이롱은 길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. 원자님들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. 잡으신 다음에. 두 바퀴. 자. 잡으신 다음에. 두 바퀴. 자. 됐죠? 자. 이렇게 하시고요. 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.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. 네. 벌써 다 됐네요. 시컬이라. 네. 이렇게 해서. 네. 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.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측 파트입니다. 자측 파트도. 네. 두 판넬로 나눠서. 자. 밑부분에. 자. 끝부분에 수분이 날아가야 되겠죠. 여기 끝까지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22ml 에요. 22ml 를 딱 붙이세요. 그 다음에 수분이 건조가 되면. 자. 조금 기다려주세요. 수분이 건조가 되면.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. 이 부분은 쳐뜸은 아니에요. 자. 머리카락 꺾고 빗 사이 속으로. 어떻게 해야 머리카락들이. 톡톡톡 튀어 하고 올라오고 있죠. 네.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. 질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. 층이 많겠죠. 네. 뜸을 줄이면서. 천천히. 네. 자. 들어갔어요. 여기서 더 이상. S컬이 아니라. C컬 펌을 할 거기 때문에. 자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. 돌돌돌. 두 바퀴. 자.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.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. 수분 건조. 윤기. 네. 와우. 많이 올라오죠. 네. 자. 이 상태에서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. 수분이 건조가 되면. 자.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자.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. 특. 네. 32mm. 자. 수분 건조 하시고요. 자. 잡으신 다음에. 어떻게 해요. 천천히 빗을 딱 이렇게. 아이롱하고 빗하고 딱 대세요. 진짜 획기적이에요. 32mm. 네. 헐 나옵니다. 자. 볼까요. 조금 수분.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거든요. 이건 첫 뜸이 아니라.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. 머리카락 이렇게. 끝이. 이렇게 톡톡톡 올라오라고. 기다리는 거예요. 이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. 네. 어떻게 될까요. 잘 안 나와요. 그래서.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다. 자. 끝이 다 들어갔어요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다려주기. 자. 다린 상태에서. 돌돌돌. 한 바퀴. 두 바퀴. 됐죠. 살짝 또 한번 다려주세요. 윤기 올라오죠. 네. 씨컬펌을 할 거예요. 네. 자. 놓으신 다음에. 자. 이렇게 펼쳐주세요. 벌써 다 건조됐네요. 자.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.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백파트 마지막 판넬입니다. 자. 자. 32ml에요. 자. 수분건조 한번 해주시구요. 자.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이제 쉽죠. 피카 아이롱 굉장히 쉽게 빨리 와인딩이 끝날 수 있어요. 롱머리에서도 저희가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와인딩을 하는게 아니라 네. 그냥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. 이 상태에서 요런건 빼주시면 되겠죠. 연예인덮개를 덮어주시구요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다려주기. 자.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렸죠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다려주기. 자. 이 다음에 어떻게 해요. 돌돌돌이에요. 두 바퀴. 자.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. 네. 자. 이렇게 해서 보시면 와인딩이 너무 쉽죠. 자. 이렇게 하셔서 C컬이에요.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. 좌측에 하나 둘. 네 개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. 중화한 후에 타올로 제가 샴푸하고 나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. 네. 물만 건조했거든요. 32mm 어떻습니까? 굉장히 잘 나왔죠.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네. 어때요? 32mm 예쁘죠?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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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